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정보영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은 큰 조카가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달팽이를 한 마리 받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달팽이 장류에요? 네. 평소에도 집 텃밭에서 달팽이가 발견되면 투명한 컵에 담아 키우곤 했던 터라 달팽이를 분양해준다고 하니 덥석 받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건 좀 달랐습니다. 처음 데려온 녀석의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어 보통의 달팽이보다 컸는데 큰데요? 이게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라 다 크면 성인 손바닥만 해지는 식용달팽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손바닥만 해지는? 골뱅이 큰 것 같은? 그 정도 되죠. 네. 골뱅이는 더 크니까 골뱅이보다는 좀 작죠. 안형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생태관찰용으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제가 어릴 때 생물을 관찰하거나 그것과 노는 걸 좋아해 본 적이 달팽이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집 앞에 어딘가 습한 곳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있는 노는 곳에 꼭 달팽이들이 왔다 갔다. 맞아요. 네. 그럼 조금 많은 친구들. 비 오는 날 다음 날에는 달팽이가 참 많죠. 네. 눈을 언제 감추다 이런 거 쳐다보고. 눈은 이제 네가 만지면. 그렇죠. 네. 그러다가 너무 자주 하면 되게 나쁜 짓일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경우는?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봤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근데 그 집 있는 달팽이가 별로 눈에 안 띄고요. 도시에서는. 아 그래요? 민달팽이 칼태충이라고 하죠. 민달팽이 집 없는 애들. 그럼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도 참 많고. 뭔가 그들도 이제 결국에는 먹잇감이 많이 자연에서는 도시의 자연 속에서는 없는 건지. 도시 환경에 맞는 우세종으로 바뀌는 모양인군요. 그래서 인간의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집이 있는 것만 봤었는데. 민달팽이가 더 많이 보여요. 요즘엔. 언니네 집에서는 이 녀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달팽이는 자웅동체라고 하던데 한 마리만 있어서는 알을 낳지 않고 두 마리가 있어야만 번식을 한다고 하여 조카는 그 친구에게 얼마 후에 또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무지하잖아요. 혼자 해결이 되는데 친구가 있어야 혼리식을 한다. 봐봐. 논의가 중요한가 봐요. 나 봐봐. 이런 느낌. 봤지? 기다려봐 봐. 소리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 봐봐. 봤지? 아 그럼 이제 아 이러면서. 너도 해봐. 그런 경쟁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자웅동체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생물의 본질 아닌가. 왜 이해하게 된 것 같죠? 지식이 나온 것이 없는데. 플렉스. 자웅동체 플렉스. 그리고 조그마한 수조 안에 흙을 깔고 위에 상추를 비롯한 싱싱한 잎회소들을 깔아주니 이 두 녀석은 사각되며 잎을 갉아먹고 무럭무럭 자라 금방 정말로 손바닥만하게 자랐습니다. 맞아요. 이런 곤충들은 인간의 어떤 생육 패턴하고는 다르니까 진짜 쑥쑥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조 바닥의 흙 사이에 하얀 알들이 두 무더기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언니는 다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신기하며 구경하던 저에게 한 무더기를 줬습니다. 알은 비빗한 총알같이 생겼고. 아 그 정도 크기의 흰색이다. 크기는 크기는 그보다 약간 작았는데 면봉으로 살살 분리하며 세보니 한 무더기에 120개 정도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구의 지배자인데요. 둘이서 야 이거 봐봐 잠깐 하더니. 저도 작은 수조를 하나 사서 흙을 담아 위에 알을 잘 펼쳐두고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부어주며 정성껏 키웠고 2주 정도 지나자 꼬물꼬물 작은 달팽이들이 하나 둘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요즘 디카로도 잘 포커싱이 안 될 정도로 작은 하얀 조그만한 달팽이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데 더듬이까지 있는 게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쉬운 마리도 넘는 꼬물이들이 깨어나 바글바글 거리자 조금 징그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생명을 어쩌겠나요? 열심히 상추잎을 제공하여 걷어먹인 결과 20마리 넘는 달팽이들이 어른 달팽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달팽이입니다. 저를 키우던 정보영이라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이러면서 주민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상추 살 돈이 없다고 뻗대더군요. 저희는 의견을 나누어본 뒤 상추를 먹었더니 이는 하얘지고 졸리기만 하더군요. 상추가 주식이면 많이 잘 수 있을까요? 오늘 되게 정보 없음의 향연인데 여기서 잠깐 뜬금없지만 저희 아버지를 소개하자면 어린 시절 언니가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 한 마리를 사오자 한 마리만 키우면 금방 죽는다며 열 마리를 더 사오라고 시키신 후 서울 주택가의 마당에서 닭장을 만들고 병아리 열 한 마리를 훌륭한 닭으로 성장시켜 우리에게 맛있는 치킨을 먹여주신 분입니다. 김밀물계의 어떤 근데 진짜 아버님이 자연의 이치를 알고 계셨네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물론 병아리는 자홍동체도 아닙니다만 그러게요. 여럿이 키울 때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보죠. 역시 외로움이 아 그렇죠. 온갖 것들의 적이다. 응.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는 새끼를 6마리씩 4번이나 낳았고 과로 먹지 않았습니다. 과로. 지금도 저희 집에는 아빠가 키우시는 바나나나나무에 크기가 작긴 하지만 바나나가 열려 서울산 바나나를 맛보게 해주셨고 식물이건 동물이건 집에 들어오면 뭐든 잘 키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가끔 밈으로 있는 그런 분이죠. 이런 금소는 정말 흔치 않죠. 그렇죠. 보통 인간은 다 죽이는데 다시 달팽이 얘기로 돌아와서 달팽이가 20마리 정도 과로 언니네 집에 있는 애들까지 합치면 40마리가 넘는 돼자 우리는 이 녀석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집에서 소일거리가 필요하셨던 아버지에게 달팽이를 넘기게 되었지요. 이미 그전부터 아빠는 등껍질이 단단해지려면 계란껍질을 갈아 먹여야 한다는 등 관여하고 계셨기에 아 그렇구나. 같이 키우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칼륨과 칼슘의 문제인가 보구나.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않게 한 마리씩 분리시키기 위해 커다란 수조를 20개 넘게 구입하고 자 돈입니다 돈 네 와 20개 우리 집 뒷마당 한 켠에 이 녀석들의 집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마리씩 분리해두어도 어느새 또 알무더기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플렉스를 굳이 사람이 없어도 하긴 하는군요. 사람이랬나 동료가 없어도 네 찾아보니 이 녀석들은 한 번 알을 낳으면 정소를 몸 안에 저장해두었다가 1년간은 혼자서도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생명은 신비로워요. 이때 정말 이 무서운 번식력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때쯤 여섯이 내고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녀석들을 키우는 농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가 장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보값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다. 요즘 흔치 않은 이 녀석들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간이나 관절 건강에 좋으며 달팽이 진액 화장품 원료 등으로 아주 유용하다고 거기 나오신 농장 주인 아주머니는 피부가 아주 좋으셨는데 그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떠오르죠? 네. 작가님이 써주신 대사를 을 품은성 매일 녀석을 산채로 얼굴 위에 올려놓고 진액 마사지도 하신다며 다소 엽기적인 소개를 하셨습니다. 매일 달팽이를 얼굴에 노아듣는 사람이 있다던데 이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걸 보자 아버지는 더 탄력을 받으시며 열심히 키우셨고 달팽이의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첨부해주신 이미지 보면 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것들을 빠짐없이 부화시킨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버지는 사실 키우시는 건 잘하지만 잡는 걸 못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어릴 적 키우던 닭도 아버지가 잡지 못하셔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께서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건 이렇게 찝는다 픽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킬린가 봅니다. 잡는다. 그렇죠. 머더 머더 전화하셨던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엄마 도와주세요. 마더 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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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달팽이 역시 키우던 애들을 잡아먹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고 달팽이라는 낯선 생물체를 먹기에는 가족 모두 내키지가 않아서 그저 숫자만 늘 뿐 줄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알이 생기면 수거해서 부화되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의 증가는 막았으나 문제는 남아있는 100마리가 넘는 달팽이들 이었습니다. 이게 두 마리에서 100마리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다 저희 가족은 모 기업에서 주최하는 가족 캠핑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캠핑대회까지 해야 됩니까? 캠핑을 어떻게 하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게 너무 많은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즐거운 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즐거웠습니다. 코카인을 하는 집 이길 거 아니에요. 그날 죽고 좋아서 가족 캠핑대회는 텐트 빨리 치기 뭐 이런 건가요? 무슨 대회를 하는 건가요? 군부대들끼리 시켜도 가혹행인데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댓글로 60인용 텐트 되는 데였나요? 되는 데요. 되는 데요. 가족 모두 첫 캠핑이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 캠핑 예약해야 되는데? 어? 2시다. 빨리해. 어. 잠깐만요. 저희가 뜬금없이 지금 쉬었다 돌아왔는데요. 안승준 군이 이걸 읽다 말고 캠핑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즉흥적인 게 아니고 원래 안승준 군이 이 시간에 쉬었다가 캠핑 예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또 묘한 것이 이 사연과 무관합니다만 안승준 군이 지난주에 살다가 처음으로 캠핑을 갔다 왔어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계속 놀거리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캠핑을 한 번도 쉽게 보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첫째 아이 유미미 박사님과 둘이 일단은 사전조사차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텐트를 치지 않는 캠핑이었기 때문에 처져 있는 곳 아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부담없이 즐겼는데 예약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다음에 또 오자 아빠 이래갖고 그걸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미리 양해를 구했었는데 딱 이 시간이 딱 캠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장과 시간이 맞아 떨어졌네요. 캠핑 겁나 가시겠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캠핑을 경험한 어떤 그런 초심자이지만 굉장히 의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연이 지금 낯설지 않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캠핑 둘째 날 프로그램으로 가족요리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낸 의견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우리는 여기에 골뱅이 소면을 응용한 달팽이 소면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지만 남들이라면 먹어줄 수 있겠다. 기대하며 나름 고급 요리 재료인 달팽이를 우리는 이렇게 접목한다는 컨셉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주제에 굉장히 함몰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요? 달팽이 요리가 어쨌든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 캠핑 대회에서 달팽이 요리를 선보이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은 뭐랄까 이게 대회라는 어떤 이름이 만들어낸 어떤 과몰입인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팽이가 이게 식재료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달팽이로 해줄게 정말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달팽이 요리는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으나 대중적이지 않고 언제나 반기는 어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제육볶음 해적과 다른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족 출품 요리 대회에 출품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 판단은 어떤 바몰입 상태에서 나온 좀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다. 그럴 수 있겠다. 캠핑을 가는 날 엄마는 녀석들 중 가장 튼실한 아이들로 30마리 정도를 골라 비닐에 담았습니다. 1등부터 30등을 골라도 다 튼튼하다. 100마리쯤 있다 그랬죠? 참 우리가 비건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인데 그럼요. 또 이렇게 키워서 골라서 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분이. 이게 인류의 문명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고추나 토마토 같은 걸 집에서 키우다가 따는 듯한 그렇죠. 첫 캠핑인지라 정신없이 텐트를 치고 짐 정리를 분주하게 하고 첫날 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야외에서 잠을 잔다는 생각에 두근대며 텐트에 누웠습니다. 자려는데 자꾸만 머리맡에서 미세하게 비닐이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달팽이 소면 요리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진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머리 위에는 그 녀석들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리 대회의 요리는 그래도 가장 마음이 강한 엄마가 나서서 아 멘탈이 강한 끓는 물의 녀석들을 보내고 비빔면과 함께 요리하고 등껍질로 대코까지 하여 보기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멘탈이 강한지 아닌지는 사실 밝혀진 바는 없을 겁니다. 자식들은 원래 엄마 멘탈을 믿는 경향이 있죠. 과신하죠. 그렇죠. 엄마도 힘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심사위원들이 시식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겠다고 하여 과연 그걸 먹었는지 어떤 맛이었는지 우리 가족 누구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날 요리 결과 달팽이 소면은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캠핑 이후 저는 더 이상 달팽이들이 있는 뒷마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스럭대던 비닐소리 악몽이 겹쳐서 달팽이는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얼마 후 조카 유치원을 통해 달팽이들이 유해한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있으며 생태교란종임으로 절대 산채 방생해서는 안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녀석들의 상추잎을 먹는 속도와 양을 알고 있기에 그대로 방생할 경우 식물이 남아나지 못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녀석들을 어찌할지 한참 고민하던 엄마 아빠는 결국 큰 솥에 물을 끓이셨습니다. 그렇게 녀석들은 모두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 김민물치한테 고마운 게 한 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다는 게 몇 번 마음의 완충지로써 그러니까요 여기다 퇴원하게 뇌는 드셔보셨나요 치즈 맛은 안나고요 이렇게 재물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집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저희 집 마당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식물을 키우실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생이 취미로 물생활을 시작했다면서 어항을 드리고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하네요. 얼마 전에 알을 낳았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구피 이런 것도 굉장히 번신력이 강하죠. 이번 사연도 소개될지 모르지만 유연께서 재미나게 읽어주시길 기대하며 보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 키우던 달팽이 사진과 캠핑요리대회 출품했던 사진 전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달팽이 소면을 보고 있는데 껍데기들이 데코가 돼 있잖아요. 상당히 크고 아주 잘 컸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마지막 가기 전날에 정보영씨 머리맡에 소리를 질렀던 거죠. 소면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게 좋으면 사람들이 달팽이 소면을 고프집에서 먹겠지. 왜 골뱅이 소면을 먹고 있겠냐 라는 어떤 외침. 생전에 즐겨먹던 상추가 밑에 깔려있습니다. 참 그로테스크한 제사상이죠. 닝겐 진짜 인간은 제삿날인데 여물에서 요리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파프리카가 썰려있어요. 황적 황적 이렇게 가장 모르겠네요. 정말 제가 가장 논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이 비빔면의 그 양념을 굳이 달팽이들에게 묻혔어야 하는 그게 왜 너무 너무 잔인해서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청취자분들 보실 테니까 우리가 왜 골뱅이 소면 시키면요. 소면에 묻어나오지 않고 골뱅이 하긴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요리로서는 아주 그럴듯한 룩입니다. 제가 지금 과몰입한 걸 수도 있습니다. 골뱅이 소면 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제 키웠고 청취자 여러분 뭐 보시고 판단하시죠. 데리고 갔고 얘도 캠핑이 처음이었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정보역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é 한글자막 by 한효정